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허가 연장 및 에너지 전환 정책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만한 사업 종교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신한울 3, 4호기 공사 계획 인가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친원전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들의 가짜뉴스에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후위기 가속화와 탈탄소 시대에 2050년 탄소중립을 저희가 선언했지요. 특히 최근 드러난 삼중수소 누출 의혹 등 십수년간 축소, 은폐되어 왔던 원전 위험 등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미래의 에너지원이 아님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한울 3, 4호기 허가 연장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정부 여당의 흔들림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회견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탄소중립특위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모셨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모셨습니다. 먼저 탄소중립특위 김성한 실행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원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주 월요일날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한수원 자체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 사업을 바로 취소할 경우에 한수원 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지금 양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법 등이 통과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인 연장 기간이 다음 정부 초기까지 가 있는 것을 두고 마치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후퇴한 것이 아니냐 신한울 3, 4호기 결정 여부를 다음 정부의 차기 정부에 미룬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후퇴했다고 보시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책임 있게 입법 등을 통해서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상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자회견 문 낭독을 할 텐데요. 강두구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께서 기자회견 문을 이어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만안구 출신 강두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원전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허가 시도 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 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 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해당 법은 에너지 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 사업자와 지역 주민에 대한 세계적 지원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확장하여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 년간 인류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와 핵폐기물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원전 방사능 노출 사고와 같이 치명적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작 3, 40년을 사용하고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히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유딜 관련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1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의원 1동 김성환, 이소영, 김성주, 김정호, 박정,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강득구, 김남국, 김영배, 김원희, 문진석, 민영배, 신영배, 양경숙,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이해식, 정필모, 천준호, 허영 1동 네, 일부 언론에서 신한울 3, 4호기 허가 연장으로 차기 정부로 부담이 전가되는 거 아니냐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속한 관련법 제정으로 반드시 현 정부 임기 내 국정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